밀양 사건 이후 20년 만에 당시 가해자들에 대해 폭로하며 최근 화재와 사적 제재에 대한 논란이 함께 왔는데요. 나락보관소에서는 피해자들에게 동의 후 폭로하였다고 말하였지만 이후 피해자 지원 단체에서는 보도 자료를 통해 들은 바도 없고 협의한 척도 없다고 말하며 폭로자에 대한 영상과 커뮤니티 공지글을 정적 및 삭제 요청을 하며 일부 영상을 수정 및 삭제하였고 관련 게시글 또한 삭제하였는데요. 이후 7일 가해자 측으로부터 고속장이 접수됐다는 소식과 피해자 단체의 추가 보도 자료 등이 나오며 이날 유튜브 커뮤니티를 통해 공지 후 오후 5시 40분경부터 나락보관소의 모든 영상과 게시글은 삭제, 비공개 처리되고 해당 채널을 닫았으며 채널명과 채널 이미지를 나크으로 바꾸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8일 약 반나절만에 나락보관소가 폭기하였는데요. 논란에 대해 유튜브 커뮤니티를 통해 관련 의혹에 대해 해명하였는데요. 이날 나락보관소는 밀양사건에 대해 타임라인별 해명을 하였는데요. 첫 번째로 피해자 여동생 분에게 처음 연락이 왔다고 하며 처음 박모씨에 대한 제보를 받고 신나서 영상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해당 영상을 올린 이후 피해자 여동생으로부터 영상을 내려달라며 요청이 왔었다고 합니다. 두 번째로 이번에는 피해자 남동생 분에게 연락이 왔다고 하며 정확한 내용은 기억나지 않지만 피해자 남동생은 나쁜 사람은 벌을 받아야 하니 공론화하는 쪽이 맞다고 말하였고 이에 동조의 피해자 누나를 설득해달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첫 번째 피해자 여동생 분의 메일을 무시한 채 영상을 내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후 두 번째 피해자 남동생과 의사소통했고 피해자 분과 공론화에 관해 이야기했다고 마무리 지었다고 합니다. 이에 나락보관소는 피해자들의 허락을 맡았다고 커뮤니티에 글을 썼다고 합니다. 이후 해당 공지글을 보고 피해자 여동생이 커뮤니티 글을 수정해달라는 요청으로 피해자 분들의 요청이 있었다라는 언급 부분을 수정해달라는 요청이었다고 합니다. 이에 이때 글을 수정했지만 정확한 단어 선택이 생각나지 않아 글을 어정쩡하게 마무리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한국상담소에서 갑자기 영상 업로드에 동의한 적 없다고 공지하였다고 하며 당시 피해자 여동생과 남동생에게 어떻게 된 일이냐며 메일을 보냈지만 연락이 두절이었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나락보관소는 영상 업로드를 계속하는 게 맞는지에 대한 생각에 잠기게 되었다고 하며 이후 여러 댓글들을 읽었고 언론에서도 댓글에서도 피해자 동의 없이 했다는 것에 대한 죄책감에 시달렸다고 말하였는데요. 결국 사건 초기 피해자 여동생에게 왔던 메일을 열어보고 트라우마로 인한 것이 얼마나 힘들지에 대한 생각을 다시 하게 되었다고 말하였는데요. 그러면서 제가 피해자분들과 강국히 이야기했다는 것은 이 부분에 해당한다고 말하였습니다. 이후 나락보관소는 한간에 떠도는 의혹에 대해 반박하였는데요. 첫 번째로 최초 제보자에게 정보받은 거 가지고 마치 다 아는 것처럼 말한 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한다고 하며 하지만 이후 조사하면서 모든 정보를 다 알게 되었다고 말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볼보남 신모씨에게 발신번호 표시 제안으로 전화를 걸었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그런 사실이 없다고 하며 이런 내용이 돌며 본인 또한 진짜 놀랐다고 말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우회 계좌번호를 까며 3천만원의 돈을 요구했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거짓이라며 혹시라도 그런 짓 한 분이 계신다면 저 대신 경찰 조사를 받아야 할 것 같다며 장난으로라도 저희 마냥 사칭해서 그런 짓을 꾸몄다면 할 말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네 번째로 전체 영상 삭제는 왜 했냐는 내용에 대해서는 최책감 때문이라고 말하며 피해자분들과 연락 두절된 것도 너무 힘들었다고 하였습니다. 이번 일로 나락보관소는 밀양사건에 대한 앞으로의 생각에 대해 솔직히 많은 생각이 든다며 최책감 때문이라 영상을 다 삭제했고 현재는 연락이 두절된 피해자, 가족분들이 연락을 먼저 취해주시고 공론화를 원하신다면 폭로를 이어가겠다고 말하였습니다. 무차별적인 폭로가 맞는 건지 의문이고 제2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있습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잘못된 행동에 대해 제대로 처벌받지 않고 지내고 있는 가해자들을 보면 어디서도 발도 못 붙이게 하는 게 맞는 것 같기도 하고요. 공익을 위한 사적 제재가 맞는 것인지 참 아이러니합니다. 한편 나락보관소는 모든 영상은 삭제되어 있고 현재 마지막 폭로자에 대한 영상 하나만을 게재한 상황입니다.